야기들이 다 나한테 있어. 최고의 인상이야. 야기들이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잖아. 앉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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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보나는 아무것도 안했잖아. 갖고와. 아무것도 안했잖아. 백과청 없는 이런건 안돼. 자기야. 왜? 화장하나? 리클러스 좀 발랐어. 생얼로 간다며 오늘. 생얼이잖아. 생얼이잖아. 이게 무슨 생얼인데. 찍어 바를거서 발랐는데. 어느정도까지 생얼이 있어 다들. 그니까 어느정도까지 발랐는데. 지금 선크림이랑 리클러스랑. 배고프다. 나 오늘 운동 갔다왔어. 하체운동 하고 왔거든. 유산소도 좀 했어? 유산소 운동 너무 많이 하면 근손실 온다. 아 오빠는 지금 근손실 걱정할 때가 아니야. 봐봐. 지금 여기가 너무운데. 뒤로 돌아온다 해가지고. 등발봐. 내 운동의 목적은. 다이어트가 아니야. 금비대야. 금비대. 진짜 오래된 뭐 유명한. 다이어트 비디오 있거든. 한번 따라해. 아니 난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비대 운동을 하고 있어. 다이어트도 해야지. 아니 지금 벌크업을 해놓은 다음에. 딱 다이어트 딱 여름에 할 때. 싹. 커팅하면. 만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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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보면서 춤추는 거 말하는 거 같아. 댄스 추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댄스 아니야. 오빠가 좋아할 만한 거야. 아니 근데. 응.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스테파 사줬는데. 내 상대로 이거 그냥. 빨래거리잖아. 아니 빨래거리도 한 겸.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좋아할 때 있어. 땀날때까지 해. 이 옷 입고 안 돼. 더워가지고. 벌써 됐어. 일단 그러면 운동호복으로 갈아입고 와. 오늘 운동한다. 아 이거 여러분이잖아. 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운동 안 된다 이런 거는. 이거 지금 스트레칭 하는 거다 이거. 초반에 몸 풀어줘야 돼가지고. 아니 국민체조 아니야 이거. 빌리 아저씨 얼마나 유명한데. 누구 아저씨? 빌리 아저씨. 빌리야? 이 분이? 빌리 부스캠프다. 빌리 부스캠프? 그래 빌리 부스캠프. 벌써 힘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빌리 아저씨. 자. 아니 왜 이렇게.. 몇 분 하는 건데 이거? 한.. 한 시간 한 달. 어? 다 열심히 해야 해 이거. 이거 고통이 나는데. 재밌게. 개사사하는 걸로. 얼마 유명했는데. 하하하하. 치겠다. 리듬을 타라고 리듬을 타라고 아유 방향이 리듬을 타라고 리듬을 타라고 여기다 층간소음 때문에 얘기하실래 저희 여기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파라도 부어지면 공파라도 부어지면 이 중 가까만 ф 지금 봤나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괜찮아 런치하고 반대발치하고 불밖어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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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좀 마트 하자 말 자기야 이거보다 내 더 재밌는 영상 알거든 그걸로 한번 해보자 표정이 중요하다고 표정이 땀 좀 나지? 응 이러면 큰 손실 온다고 빨리 먹어줘야 돼 빨리 단백질 먹어줘야 되거든 그거를 빨리 먹어 금식 시켜야 된다 아니 오빠가 얼마 전에 수육 먹었다고 그럼 뭐 먹을래? 수육 먹었으니까 족발 먹을래? 무슨 차인데? 어? 다르지 부위가 다르잖아 그리고 조리법도 다르고 아니면 아 저거 저번에 곱전을 먹으려고 했다가 못 먹었잖아 그때 그거 먹잖아 곱전 배달이 돼? 곱전 배달 되지 안 되는게 어딨어 요즘에 아 아구찜 먹을래? 또 먹나 또구찜 먹나 그럼 이거 한번 시켜 먹어보자 뭐 대창도 있고 그런데 뭐가 맛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 엄청 맛있지 대창은 좀 느끼하잖아 그럼 자기 알아서 시켜놔 40분 걸린데 아 그리고 응 내가 요즘에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남겨서 셀프를 좀 할거거든 아니 좀 생긴거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막 수리하고 막 그럴 정도의 낙포된 집이 아닌데 아 수술하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지 기분 좋게 그래서 한번 좀 바꿔보려고 셀프로 한번 해보려고 셀프로 많이 하더라고 와 푸짐하네 이거 얼마지? 이거가 줌자라서 4만원 4만원? 5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이 뭐 안윽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일어나는데 아 왜냐면 게리영이라서 유명한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거 이렇게 해도 돼 육수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와 맛있겠는데? 맛있어 보지? 이렇게 국 빠지지 말라고 긴 걸로 주나 봐 아 이게 익으면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게 비주얼은 여기서 먹는 게 낫긴 하단 말이지 음 맛보짜 오빠 그러면 인테리어 내가 그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 재단을 좀 해야 되거든 재단? 줄자? 응 재야 되요 이래요 오빠가 또 수학 잘하잖아 백천 왔잖아 수능에서 내모로 말하긴 그렇지만 뭐 팩트가 그러니까 뭘 뭘 해라는 건데? 지금 이 면 있잖아 회색까지 붙어있는 면 여기만큼 면적을 다 재야 돼 사각형 막 질사각형이 여러 개 있는 걸 합쳐서 계산하기 쉽지가 않잖아 회색만큼 줄자고 재면 되잖아 응 오빠 재사해줘 수학이랑 상관없는 거 같은데 응? 하하하하하 아니 오빠 수학 잘하는 사람은 해야 돼요 딱 얘기할게 응? 집 청소랑 인테리어랑 도대체 언제 끝날 생각이야? 뭐 집 청소는 끝이 없는 거고 인테리어는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만은 끝이 나겠지 자기가 이렇게 막 자꾸 셀프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하니깐 응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응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왜? 형님 홍삼이 돈 잘 버는데 왜 저기 계속 살려고 하는 거지? 더 예쁘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왜 그런 거지?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되게 그 짠돌인 줄 아는가? 여기가 일단 소음 문제도 없잖아 밑에 층이 비어 있어가지고 걔들이 있어서 내가 좀 밑에 누가 살고 있으면 죄송할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없지 여기 근처에 응 바로 걔 산책하기 좋은 곳도 있지 진짜 일만한 공간이 없잖아 그리고 엄마 집도 걸어서 3분 거리잖아 걸어 3분 아니야 1분만에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어 별로 뭐? 그 옥탑방에 살고 막 반지하에 살고 그랬잖아 내가 좋은 집 큰 집에 대한 그게 미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리고 만약에 빅센 아파트 가고 이랬을 때 다 좋은 자재로 돼 있잖아 보통 근데 거기서 내가 거기에다 셀프 인테리어 이런 게 하기가 쉽지도 않고 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 그런 거 해 봐야 되는 거 같아 내 생각에 나도 막 그런 생각이야 옛날에 옥탑방 살 때 생각하면 이 정도 집이면 나한테 감지덕지다 이런 느낌이야 물론 더 좋은 데 가서 살면 좋긴 하겠지만 막 그런 집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 예전에는 가보고 싶어 가서 살아보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좀 없어졌어 난 여기 엄청 큰데?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나는 이 집이 나는 되게 크다고 왠 줄 알아? 왜? 나 옛날에 재수 학원 다닐 때 응 강남에서 응 18만원짜리 응 고시원 사놨거든?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아 그래? 침대가 그렇게 작아? 응 나 이렇게 이렇게 팔 벌려서 자는 게 내 그거였어 나는 월룸에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와가지고 응 트럭 이사가 있어 그런 작은 이사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싸고 여기 와서 다 풀고 했거든 아니 진짜 진짜로 힘들다 자기야 왜? 옥탑방 인사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나? 거기 포장이사한테 불러야 될 것 같아 아니 포장이사 아니라 그 아저씨가 별로 안 힘든 건 줄 알고 해서 트럭이 한 대 왔어 원룸에서 원룸 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때가 있었나봐 시기를 계속 보고 하시더니만 이거는 자기 동료로 보내면 되는데 근데 좀 금액을 더 요구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약간 나 좀 등쳐먹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작업이었거든 옥탑방 앞에까지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 그 건물까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니까 저 밑에서부터 그 달동네 길을 뚫고 올라간 다음에 또 4층까지 올라갔으면 날라야 되니까 와 진짜 고생하셨겠다 그러면 일 다 망친다 하루 일 다른 일 못한다 그래 내가 돈 따불로 드렸어 5일 땅까지 내가 드렸어 자기야 뭐하면 돼 이거 여기서 취소 재야지 벽에 딱 돼 이쪽으로 3m 8cm 두 개 이렇게 들어간다 치고 이쪽으로는 75 네 피사 피사라 가지고 핸드폰으로 자기야 네 나 회계사 시험 떨어졌지만 또 회계사 준비를 했잖아 3년 동안 떨어졌잖아 회계사는 원래 계산기 두드려 머리로 하는 거야 맞아 회계사 시험은 계산기 들고 들어가 자 계산기 3개 8개 41.06 내가 이러려고 수학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열심히는 안 했다 일상선에서 도움 되는 거야 열심히 안 했다고 자기야 와 또 지금 자기 자랑하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로 나 그냥 교과서 위주로 예습 복습 열심히 했는데 3수하니까 100점 받으라고 머리가 뭐라고 서셨나 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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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자 그럼 일단 문제 하나 해결했고 또 뭐 집안일 뭐 도와줄 거야 자기야 난 만능 척척박사 흥삼이가 도와준다 이 말이야 뭐 도와줄 거야 또 뭐 해줄 거야 뭐 해결해주면 되는데 도와줄 건 없고 좀 봐라 이제 셀프 인텔의 시작이거든 응 이건 이제 아 잠깐만 왜 뭐 여기서 뭘 한다고 손잡이를 바꿔주면 아니 이거 멀쩡한 손잡이를 이걸 왜 가 아 이거 뭐 그거 필요 없는데 드라이버 이렇게 하면 풀린데 이것만 바꿔도 가구 느낌이 엄청 달라져 엄청 달라지는 거 맞나 어 엄청 달라져 와 진짜 엄청나다 엄청난 변화다 남자들 이런 거 모른다 대단하다 근데 봐봐 이거 사이즈별로도 있고 이게 색깔도 고를 수 있고 이것만 바꿔도 가구 느낌이 달라진다니까 약간 뭐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다음 미션은 뭔가요 하나 더 있다면서요 아니 이거는 사실 내역할 것 같은데 어? 자격을 왜 해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런 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런데 그 찢어야 될 종이가 너무 많아 매일매일 그래서 그래서 종이 파생이를 샀어 가정종 종이 파생이를 아니 이걸 돈 주고 샀다고? 얼만데 4만원도 4 다 아 근데 벌써 소나기 좀 힘이 들어가서 아프긴 하네 오오 그냥 이렇게 해도 들어가는 거면 좋은 거다 맞지? 손으로 이렇게 안 잡아도 되잖아 가봐라 오오 잠깐 보자 절대 못찾겠지 잠깐만 자기야 이런 A4용지 말고 어 저랑 고지서 같은 거 잘 되나 해보지 좀 빳빳한 종이 오오 괜찮은데? 꺼냈거든? 코파로는 이렇게 된다 아 코파면 못하겠는데? 이게 해석가능한데? 이게 좀 끈적끈적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썰린다 그치? 오늘의 이제 야식은 또 치킨이야 아 치킨도 그만 먹어 또 호라이드지 냄새가 호라이드 냄새인데 아라치? 이거 들어하는 거 같은데 몰라? 아라치치킨? 근데 왜 아니 왜 시켰어? 어? 왜 시켰어? 아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고 나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 이 치킨을 근데 막 불매운동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더라고 그냥 뭐 일단 순수하게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점주분들은 뭐 무슨 죄야 그래가지고 내가 일단은 아무 말이라도 팔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시켰거든 아 아 그렇지만 말하지 자 여러분들 아라치치킨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간장치킨이라고 약간 간장치킨 스타일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후라이드인데 약간 그거다 뭐 비비큐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간 크리스피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옛날 통닭 같은 그런 느낌?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맛 평가 부탁할게 간장치킨은 내 스타일이다 간장치킨은 내 스타일이다 간장치킨은 자기 스타일이야? 응 자 그럼 난 후라이드로 먹어볼게 일단 소금 없이 염지가 어느정도 되어 있나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게 지금 반반으로 해서 18,000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 18,000 몇 백 원 근데 요즘엔 다 20,000원 넘어가잖아 그럼 가격적으로도 일단은 좀 저렴한 거거든 짭짤하니 만들고 맛있다 응 자기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응 왜왜 좋아하는 거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응 어때? 어떤 간장치킨은 먹어보면 너무 약간 찐득찐득하나 해야 되나? 물엿 때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근데 얇게 싹 입혀가지고 짭짤하게 맛있게 됐어 그치? 나는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옛날에 장사 한 10년 했잖아 응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 내가 닭집을 하는데 조류독감 이런게 유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진짜 피 마르거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먹었지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불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점주부는 잘못 없다 이런게 좀 있어 인식이 옛날 통장 느낌은 약간 시장에서 파는 듯 당분한 느낌 근데 약간 이건 좀 도덕적인 그런 느낌의 맛인데 스페인이나 파리 쪽이랑 좀 안 맞는데 느낌의 느낌의 그 얘기 왜 하는데 응? 또 이제 다음 또 브랜드 모델이라든지 그런게 필요하실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저 흥삼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맛있네요 와 시골에서 먹는 듯한 그런 현대와 과거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맛 마치 저처럼 그 점 요즘에 자기가 정리정돈 청소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해주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든든하네 그리고 무엇보다 콘텐츠 왜 저번에 봤어? 뭐 저번에 대청소 했는 콘텐츠 아우 조회수가 괜찮더라고 요즘 브라이언 형님이 아주 든든하게 청소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청소를 관심 있으신 분이 많은가봐 또 청소용품 먼지터리개가 있더라고 유명한 거 아니 진짜 유명한 거 코스토카 먼지터리개는 보통 계속 털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거는 싹 붙는데 안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진짜 사보고 싶어서 지금 그거 사려고 집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 청소에 좀 흥미도가 많이 올라갔나 응 어렸을 때는 청소 이런게 진짜 귀찮고 싫었거든 응 근데 지금은 청소만큼 내 마음처럼 되는게 없어 청소는 딱 치우고 하면은 내 마음처럼 깨끗해져 뭔지 못 만져야지 응 인풋대비 아웃풋이 확실히 딱 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런게 아닌게 진짜 많아 살면서 많잖아 많잖아 그럼 자기야 진짜 도전적인 어려운 과제 한번 해결해 볼래? 뭐야 옥탑빵 인테리어를 하라고 아니면 청소를 하라고 그냥 뭐 정리 정도? 뭐 이거는 들어가는 것부터 진짜 고세 비포에 엄청 엉망인 집을 아 저게 가능한가? 한거를 딱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와 대단하다 하고 자기도 뿌듯하고 이런거지 요기 집 치우는건 사실 그렇게 막 난이도라던지 그렇게 높고 그런것도 아니고 뭐 뭐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기대치가 많이 없어 뭐 평소 콘텐츠를 옥탑 콘텐츠를 부려먹겠다 음 옥탑에 팬츠 칠도 좀 하고 DIY로 평상도 딱 새로 딱 해가지고 한 다음에 거기서 딱 한강쥬로 삼겹살 딱 구워 먹어요 근데 진짜 문제 뭔지 알아 뭐 엘리베이터 없는 사촌 옥탑이잖아 그냥 한번 들어가려는 그게 너무 힘들어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왜 뭐 들고 가 가지고 내려온다? 진짜 사람 죽어 내가 옥탑에 있을때 살이 먹는거에 비해서 좀 잘 유지됐던게 그건거 같아 물같은거 있잖아 생수같은거 들고 올라가잖아 땀 범벅돼 오늘 하루도 좀 뭐 한거 없는거 같으면서도 되게 보람차네 오늘 다이어트 비디오도 했지 응 또 뭐했어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야식으로 아라치치킨 딱 먹으니까 하루에 고된 피로가 싹 풀리는거 같아 이런건 너무 오바인가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라치치킨 딱 먹으니까 맘이 완벽하네 내가 오늘 진짜 뭔가 많이 한거 같아가지고 돌이켜봤는데 다이어트 비디오도 하고 배고프도 하고 곱창돈을 먹고 저거 손잡이 갈고 세단기 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았네 나 잘 땐 뭐했어 자기야 청소했지 응 청소가 끝이 없어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자자 고생 많았다 조소음 세단 소음도 그건 아닌거 같아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조... 별로 안 시켰지 않나 이게 세단이 자동차 그 SUV 세단 그 세단이 아니라 종이 자른다는 세단이네 그래 나는 이게 조소음 세단 소음도 돼 있길래 아니 자동차 정도의 소음이라고? 경기 소리 나는데 무슨 자동차 세단 소리지 이랬거든 크리뿐 박독 직장 흑 程 ע